김지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한 종목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나도수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영행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무엇일지, 개장 이후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가장 궁금해하실지 저희가 6개의 종목으로 오늘 압축을 해봤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상승하고 있는데 섹터가 다 같이 오르는 건 또 아닌 하루거든요. 개별 종목 장세가 이 안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산다 안 산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 네이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웹툰주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의 모 회사죠. 네이버의 주가 향방에도 관심이 좀 쏠립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모 회사로 더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기존처럼 웹툰주의 호재로 계속 이어질지 어느 쪽을 봐야 될지 지금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팻말 준비되셨으면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재교 본부장님, 안 산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상장 기대감이 사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주 웹툰주를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의 주가에는 영 반응을 못했었거든요. 일단 네이버에 관해서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린 부분이고요. 웹툰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 네이버 웹툰 쪽의 시가총액, 예상 시가총액이 약 3조대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웹툰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식재산권, IP를 이용해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라인 쪽에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적인 면에서는 저가 매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당장에는 불확실성이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윗고리가 좀 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웹툰 쪽은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네이버는 안 산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규 본부장의 분석이 좀 재미있네요.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밸류체인 상에서의 네이버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웹툰 관련 다른 수혜 종목들은 좀 긍정적이다. 다소 약간 재미있는 분석인데 최진영 본부장은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네, 일단 저는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 플러스로 일단 AI에 관련해가지고 올해가 좀 이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거의 바닥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좀 저가 매수 심리를 좀 자극을 시키는 부분들이 일단 기간 쪽에서 이틀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라인 야후 사태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런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빠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 사태가 네이버의 좀 기업같이 밸류에 좀 회수는 시킬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 일단은 밸류에 대한 부분들의 평가가 다시 한 번 더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네이버 큐라는 음성 인식 관련한 사진으로 하는 인공지능 모바일 버전을 좀 출시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은 나스닥이 이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이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AI로 인한 B2B 쪽에 대한 사업이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가 네이버가 좀 AI로 인한 기업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뤄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의 가격은 뭐 더 빠진다 안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논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는 좀 분할로 좀 모아가야 되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나왔던 네이버의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포착하신 거고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네이버에는 남아있다. 웹툰과는 좀 별개로 AI 모멘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웹툰은 근데 괜찮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혹시나 볼만한 종목이 있을지 일단 오늘 강자는 Y랩이거든요. 그렇죠. Y랩이 아무래도 네이버 웹툰과 가장 관계가 깊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웹툰 관련주들을 볼 때에는 IP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IP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웹툰 쪽에 대한 IP도 가지고 있지만 웹소설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웹소설 쪽에 대한 IP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IP 쪽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정한다라고 한다면 웹툰 관련 종목 중에서는 미스터블루가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웹툰 관련된 미스터블루에 대해서 추천을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보시죠. 6월 첫 거래일인데 이 그런 큰 종목이 움직여서 좀 긍정적인 한데 삼성전자입니다. 두 전문가는 삼성전자 오늘 산다 안 산다 어떻게 보시는지 보겠습니다. 또 엇갈렸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부터 한번 좀 여쭐게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그래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 그간 투심을 자극했던 부분들은 HB 쪽이었을 거고 그 부분들이 기업같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 대한 샘플 테스트 부분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연달아서 파업까지 일단은 약재 부분들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상황이었어요.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금리나 기대감과 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 반등 자체가 저는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추세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오는 투심이라기보다는 일단 일부 과대낙폭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요소로만 좀 저는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이 모빌리티 쪽에서 좀 새 돌파구를 일단 좀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모빌리티 쪽에 대한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쪽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뭐 앞세워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온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의 주가의 계리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HBM 쪽에 대한 캐파가 확대가 된다든지 성장성이 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의 지금 기업가치 밸류를 끌고 갈 만한 요소가 아직은 그렇게 크게는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기술적인 반등에 좀 그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50%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 주말 사이에도 들렸었잖아요. 최준욱 본부장님 이게 삼성전자와는 별개의 재료로 보세요. 그래도 한번 이끌어줄 만한 재료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좋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올해 1월부터 수출 데이터는 견주하게 계속 성장세를 이어왔던 부분들이고 다만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 눈높이를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자가 저는 좀 중요한 관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 1월달 같은 경우 반도체 수출이 좀 견주하게 성장이 나와졌을 때 당시에도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 그렇게 좋지 못했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높지가 않았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주가 트리거 역할을 좀 해왔던 부분들인데 올해 1월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황은 돌아섰다라는 부분들이 확연히 지금 체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지 여부가 이 투심을 계속해서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사실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 SK하닉스 쪽에 조금 더 투심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보다는 SK하닉스가 그동안 계속 주도주 역할을 했었으니까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월초부터 반등은 좀 기쁩니다. 이지경 먼저 어떻게...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HBM 쪽에서는 SK하닉스가 많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시면 한미반도체와 SK하닉스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한화정밀기계에서 TC본더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HBM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HBM을 1비트 생산할 경우에는 DDR5 규격의 DRAM이 3비트 정도 생산 여력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BM을 많이 생산할수록 DRAM에 대한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DRAM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DRAM 쪽에서의 매출을 가져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DRAM 쪽이나 랜드플래시 쪽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HBM 쪽에서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HBM의 납품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AMD 쪽에서 파운드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해야지 10만 원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논의를 했을 때 파운드리 쪽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DRAM이든 랜드든 그리고 파운드리든 전반적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와 조금 다른 부분이 모바일 쪽이 있죠. 그래서 이 모바일 쪽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삼성전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3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50조가 넘어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고평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누르는 경우도 많이 나오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은 좀 우리의 눈높이를 충족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라는 포인트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지나왔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이 연속적으로 엇갈리고 있고요. 다음 종목은 그럼 어떨까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모처럼 말을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 5%의 급등 나오고요. 오늘이 뭐 8거래일 만에 상승부리네요. 주말 사이에 역시 수출 회복이 포인트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밸류업 기대주로 급등 이후 횡보하던 현대차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을까요?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일치됐습니다. 현대차 두 분 다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부터 현대차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수출 지표에서 눈에 띈 게 미국 판매량이었는데 미국 판매가 5월 기준으로 역대급이었다고요? 네.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제가 잠깐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작년에 우리 매일경제 방송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도 현대차를 매수하느냐 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매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명분이 뭐냐면 여기 한번 제가 재무제표가 잘 보이진 않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차가 연간 기준으로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6조 정도가 나왔어요. 2021년도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5조가 나왔습니다. 2.5배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어디냐면 현재 주가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때 영업이익이 6조 정도 나왔었던 현대차가 작년 기준으로 15조의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런데 주가 흐름이 거의 위치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월봉 차트인데 여기서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부각됐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지만 지금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대응하면서 현대기아차가 과거와 같은 입장이 아니다. 이제 좀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2021년 이후에 연율화 기준으로 매년 30% 이상씩 계속 급등했으니까요. 다만 주가는 그에 비해서는 좀 제자리다. 네, 맞습니다. 비교 여류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진영 법무장도 현대차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PBR 기준으로 놓고 봐도 여전히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서 이지구 분장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의 실적은 이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PBR 같은 경우가 한 0.74배 정도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좀 싸다라는 부분들의 투자 심리를 계속 자극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종 쪽에 있어서 이미 판매량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탑5 안에 들어갔다. 이런 이슈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시대가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대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에 대한 수익성을 하이브리드 쪽에서 지금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현대차의 굉장히 큰 저는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금 하반기에는 다시 수요가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치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까지도 정상화에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메탈 플랜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신공장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오히려 저는 주가가 조금 더 부양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좀 싸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지금 25만 9천원, 한 26만원대의 박스 상단을 충분하게 돌파를 오늘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 박스 상단에 매물이 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박스 상단을 좀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저는 일단 25만 9천원이나 아니면 26만원대만 좀 지켜준다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매력 있는 자리다. 지금도 매수 괜찮다라는 포인트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SK, 앞서 김유정 아나운서 통해 내용 자세히 들으셨지만 그룹사의 회장 가족의 이혼 소송 판결 이후에 오히려 SK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우선주가 22%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밸류업이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지금 자리 매매 괜찮을까요? 들어주시죠. 다시 한번 엇갈립니다. 오늘 좀 안 산다의 의견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재기 본부장님. SK 투자 포인트 좀 잡아볼게요. 일단 투자 포인트는 이게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기보다는 다른 내용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기업을 기업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좀 기업 분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주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14만 원대부터 19만 원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재산 분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 말고도 지금 시장에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나라 시장 조정받았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어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700포인트 그 이상으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들이 매매하시기에는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기 본부장의 분석이 맞죠.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단계 이벤트에 대한 많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진룩 본부장이 산다라고 말씀하셔서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이혼소송 관련한 부분들 수급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일단 지금 일부 투심자들 같은 경우가 지분 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 관점으로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SK 같은 경우가 그간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 반대로 자회사들의 외형 성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SK 실트론 같은 경우도 북미 공장에서 계속해서 가동률을 상승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SK 스페셜티 같은 경우도 투수 가스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SK 온 같은 경우도 배터리의 지금 생산 능력 개수 좀 캡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거기에 이제 SK ENS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사업까지도 본격화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SK가 그간 좀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을 전혀 프리미엄을 부여를 못 받았던 부분들이 사실 이혼소송에 대한 부분들의 분쟁, 지분 분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주가를 한 차례 좀 끌어올리면서 수면 1호 일단은 저는 좀 들어와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수면 1호 지금 돌파가 나와준다고 하게 될 경우 결국에는 중장기평을 좀 강하게 돌파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도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SK 같은 경우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절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외국이나 기관들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부여가 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SK를 좀 바라보는 측면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좀 싸다라는 측면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SK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한 번에 추가적인 좀 상승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안에 알맹이가 또 우리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잘 비교 분석 후에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정리가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도 한 번 볼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만 꼽았는데요. 한미반도체, 오늘의 급락. 한미반도체가 10% 넘게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르는 것만 보던 요즘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경쟁자의 등장에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인 걸까요? 두 분의 판단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다시 한 번 엇갈렸습니다. 이재경 본부장님은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에서는 안 사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앞서서 한화정밀기계 이야기를 힌트를 좀 주셨었잖아요. 이게 좀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일단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가장 큰 프리미엄을 받았었던 부분이 이 TC 본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TC 본더 쪽에서 다른 경쟁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쨌든 그 위치 자체가, 지위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개별적인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장비사들 중에서 탑티어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보다 약 20%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받고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프리미엄을 뺀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대가 거의 고점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한미반도체에서 장비를 수급하지 못했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화정밀기계의 그런 긍정적인 뉴스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면 한미반도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처럼 좀 탄력적인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방향성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종목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안 산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재기 본부장이 한미반도체는 사실 마켓 메이커로서의 지위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데 무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주도주로서 이 마켓이 커지는 데 있어서 경쟁자가 아마 온다 하더라도 마켓이 커지는 데 무슨 문제냐. 이런 기대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단 저번 주부터 계속 한미반도체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매를 먼저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AI 시대가 계속해서 고성장이 되고 성장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미반도체의 독점적 공급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경쟁사들 같은 경우도 TC 본도 쪽에 대한 장비를 개발을 해서 납품이라든지 샘플 테스트 부분들이 분명히 거쳐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한미반도체의 독점적 레벨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은 한미반도체가 일단은 먼저 매를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에 대한 주목도 부분들 한미반도체가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금 주가 업사이드를 시켜줄 만한 신규 고객사 확대라든지 TC 본도 쪽에 대한 점유율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이 여전히 더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SK 하이니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HPM 쪽에 대한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마이크론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당시 SK 주가도 좀 많이 빠졌었죠. 빠졌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하나정밀기계가 이 HPM 쪽에 대한 TC 본도에 지금 샘플 테스트를 장비 납품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기존의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레퍼런스 부분들이 훼손이 되기는 다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보다도 더더욱 좋은 기술력이 입증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TC 본도에 대한 역할 부분들이 한미반도체랑 좀 어느 정도 동급 레벨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존 고객사를 쓰는 부분들의 영향이 계속 좀 클 수밖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하니스가 이 부분들의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정밀기계 쪽에 대한 물량을 받을 수는 있겠죠. 다만 한미반도체가 여전히 저는 그 점유율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저가를 한 번 더 잡아볼 수 있는 매수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매수 진행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다음 거래일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 좀 매수 관점을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주도주가 10% 이상의 급락하는 것은 매우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재규 본부장한테 다시 한 번 좀 여쭙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쟁자가 나왔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과거에 반도체 섹터에서의 주도 산업과 주도 종목들, 주도 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이럴 때 경쟁자가 들어왔을 때 가격을 완전히 다운시켜서 경쟁력을, 지위를, 우위를 그냥 삼아버리잖아요.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언가 경쟁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화정밀기계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장비기업 같은 경우도 이 TC본도 쪽에 굉장히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경쟁자가 생길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처럼 독주하는 모양새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주가가 저점대에서 저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실적을 많이 당겨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6년도의 실적을 당겨와서 지금 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한미반도체의 입지가 튼튼하다고 한다면 그때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참 뜨거운 종목인데요. 오늘 정리 도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잘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종목들이 사실 좀 맞물려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앞서 종목 이야기할 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힌트가 좀 나온 상황이죠. 한화 정밀기계 100% 모 회사라고 하죠. 오늘 이 재료도 호재가 되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2분기에는 좀 나올 것이다 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거든요. 두 분은 투자 의견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5의 의견으로 일치된 종목. 딱 두 종목이 5로 일치가 됐는데 이게 그런 종목이네요. 최진욱 본부장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분기에 사실 좀 부진했잖아요. 실적이. 2분기에는 수주 기대감이 꽤 크던데요. 일단 실적에 대한 수주 잔고는 좀 생각보다 많이 쌓여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방산 산업 자체가 그간 전망이 좀 좋게 못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K9 자주포에 대한 부분들 로마디아 쪽에 지금 독점적으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의 성장폭을 더더욱 키울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일단 방산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다운그레이가 될 만한 좀 제한적인 요소가 저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한화 정밀기계로 인해서 지금 조금 더 주가의 수습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뒷받침 부분들이 일단 저는 한 며칠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한화 정밀기계 쪽에서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지금 한 며칠 동안은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본업 자체도 성장을 해준다라는 거 증권사들이 지금 리포트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목표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의 트리거 역할을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자회사의 한화 정밀기계로 통한 주가의 업사이드까지도 조금 더 더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번 더 저는 신고가 라인을 좀 경신을 시켜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준욱 본부장의 의견까지 생겨봤는데요. 오늘 통틀어서 6개의 종목 가운데 사겠다라고 오해의 의견을 들어주신 게 총 5개의 종목이었거든요. 보시죠. 네이버, 현대차, SK, 한미반도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개다 보니까 그럼 이 중에서 저희 선택과 집중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하거든요. 오늘의 탑픽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소개를 해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주가의 단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결국 지금 신고가 라인에 거의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 대한 거리량도 지금 굉장히 오전부터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차 한 차례 더 신고가를 좀 경신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앞전 전고라인 근처 한 25만 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만 원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재규 본부장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금융적으로 보셨었는데 다른 내용의 좀 이유가 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이제 TC 본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는 산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4월 달에 만들었었던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한다고 한다면 저는 꽤나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힘이 좀 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여부가 중요하겠다라고 주셨는데 최진욱 본부장님이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좀 합쳐보면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확인해봤고요. 그러면 이재규 본부장님의 최종적인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총 3개를 사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걸까요? 저는 원래 큰 종목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큰 종목을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전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레임이나 랜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HBM 쪽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SK하이닉스 쪽의 물량만 받는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물론 그 기회를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한화정밀 기계라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가지고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못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렘, 랜드 전부 다 괜찮고요. 파운더리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 게다가 모바일까지 매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를 인위적으로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7만 5천 8백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목표가는 8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8천 원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자주 얘기하실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분명 매력이 있다. 앞서서도 분명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P&T라는 종목을 이재교 본부장의 탑픽이었는데 6만 7천 원,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다 안 산다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데요. 리뷰 혹시 해주실 내용 있을까요? P&T가 지난주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당시 가격보다 약 20% 정도의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 수주, 잔고가 많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우리가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좀 다른 면이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파생 쪽에서 엮여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기업이 가치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도 제가 말씀드린 8만 5천원 선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아처 거래일인데 이재규 본부장과 최진욱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종목입니다. 박샘이 아나운서 만나보시죠.